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스키투어 아놀드입니다. 엄청 추운데요. 기온이 마이너스 8도인데요. 상단부에 바람이 한 4m에서 5m 부는 것 같아요. 이곳은요. 하이원, 제우스, 여기가 왼쪽이 원이고요. 저 오른쪽이 투예요. 들어와 합류돼서 코너 돌아서는 여기예요. 여기가 바람이 안 불어. 상단부에선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. 위에는 또 안개가 꽉 껴가지고요. 하나도 안 보여요. 이야, 이러네요. 하단부는 괜찮아요. 아테나 2를 타고 내려가 봤는데 거기는 또 파란 하늘 나오고 화내요. 근데 여기는 그러네요. 오늘은 2024년 1월 11일이고요. 목요일에요. 지금 10시 30몇분 대가하고 있어요. 아, 이곳은 또 이제 강습하는 분들 많고 해서 이런 식으로 추억이 내려오시잖아요. 좋은 것 같아. 아, 오늘 꽉 껴가지고 안개가 상단부에 타기가 되게 불편하고 그래서요. 아, 글쎄 모르겠어요. 얼마나 탈지. 아, 조금 달려보고요. 저 아래 내려가서 말씀드릴게요. 아이고, 추워라.